미국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에 나섰습니다.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텐데 외국의 국가 정상을 제재하는 건 드문 일입니다.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. 권은영 기자입니다. 미국 재무부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3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.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 고위 당국자 개인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됐습니다. 미국인들은 이들과 일절 거래할 수 없습니다. 한 국가의 수반을 콕 집어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. 북한의 김정은, 시리아의 알 아사드, 벨라루스의 루카센코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. 유럽 연합도 하루 앞서 푸틴 개인을 제재했습니다. 하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. 중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이 초단기적으로 진행되는 전쟁 상황을 바로 막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 있지 않는가. 러시아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.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했습니다. 중국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세우다 기권했습니다. TV조선 권은영입니다.